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선임연구원 모시고 채권금리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이제 사실 주식도 어려운데 채권 좀 쉽게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신입사원 때부터 채권부서에 제일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되게 친숙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29년 전에 채권을 처음 배울 때 와, 정말 어렵지 말아. 그렇죠. 아니, 고참한테 엄청 맞았어. 때린 건 아니지만 나 자식아 이것도 모르냐? 본인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모르겠더라고. 제가 아마 오늘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엑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수기 계산기 있어,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네, 뭐 많은 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높이 맞춰서 좀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선임연구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채권도 어렵다는 얘기, 공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가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주식이 더 어려워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쪽이 좀 더 익숙해서 사실은 지금 이미선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답이에요. 주식이 훨씬 어려워요. 채권맨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주식을 하지? 어떻게 저런 종목을 살 수 있지? 왜냐하면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크레딧. 크레딧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처음에 채권하다가 주식 매니저를 했는데 야, 진짜 삼성전자는 이런 주식 매니저는 못 사겠더라고. 그런데 신용등급도 없는 주식을 막 몇 억씩, 몇 십억이 사는 거야. 거기다가 아니, 어떻게 장중에 5%를 먹었는데 절대 수익은 5%예요? 장중에 5%를 먹었는데 안 팔 수가 있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 곱하기 365잖아, 채권을. 맞아요. 수익률이라는 게 아니라 연환산 수익률이거든. 그런데 하루에 5% 나면 곱하기 365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도 덜 먹었어. 이거 벗기 못 먹었어. 이런 사람들 보고 이해가 안 됐거든. 그 이후에 적응했지만 채권과 주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면서도 채권이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펀더멘터를 되게 솔직하게 반영하는 게 채권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터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나면 훨씬 주식은 오히려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좀 할까요? 채권 어렵다는 얘기는 다 했는데 채권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3년 0.9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는 1% 가까이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10년 금리는 지금 1.70 정도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제 1.7% 후반대까지도 올라갔었고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0.5%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 0.5%인 거에 비해서 지금 3년 금리가 1% 가까이 가 있어서 2개 간의 스프레드가 한 50pp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 지금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하면서 적자국제 발행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공급에 대한 부담들이 금리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각국들이 이제 기축 통화인 나라들은 QE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산 매입을 중앙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국제 발행 많이 했어도 지금 금리가 컨트롤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산 매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채권 공급 많아지면 그게 이제 고스란히 금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화죠? 저는 죄송한데 이번 시간에 좀 빠질게요. 위원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아예 지식이 제로예요. 제로. 채권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좀 아는 거 있으면 끼어들고 제가 두 줄 정도로 지금 임희선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그거 좀 필요하겠네요. 한국의 채권 금리가 10년물은 10년물은 지금 1.69예요. 그 얘기는 1년 동안 내가 그 채권을 보유하면 이자로 1.69% 준다는 거고 3년물 짧잖아요. 10년물 빼기 위해서 그게 0.9596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1%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아요? 우리나라 기준 금리 한국에서 정한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리가 0.55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스프레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스프레드가 뭐냐면 1.69와 0.95의 차이에요. 장기물과 단기물의 차이. 일단 장기물이 좀 더 쳐주는 거군요.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걸 정배열 한다고. 정배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되면 금리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 게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채권을 막 사들인다고. 그렇죠? 그 말씀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좀 더 높다. 이런 말씀 하신 거고. 그럼 이게 어쨌든 이율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니까 또 많이 먹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금리 수준 자체는 되게 낮은데 거래량이나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은 주식보다는 훨씬 크고 그렇죠, 엄청 크죠. 대부분 기간 투자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몇 천억 몇 조? 네, 그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로 움직여도 벌어들이는 수익은 절대 규모가 잘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이미서 위원님이 당황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모른다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씩 이해하면서 제가 쫓아가도록 할게요. 정확히 2년 전에 정프로를 보는 듯한 저도 이제 시작이에요. 공부하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삼성포인트 목전이니까 관심거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지금은 금리가 1%니까 야, 연에 1% 갖고 되냐? 그래서 주식을 사서 하루에 5% 먹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야, 그게 강도가 좀 약해질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 금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 10년이 0.95% 정도. 그래서 지금 0번 시트 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는 올라갈 건데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를 컨트롤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거를 연준이 이거를 용인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거의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실제로 회복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인지적으로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조금씩 펀더멘터리 금리라는 가격에 조금씩 반영되도록 금리 상승을 조금씩 용인해 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실질금리라는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금리는 뭐예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금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10년 금리가 0.95%다. 그게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가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현재 1%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0.55 정도? 0.55 정도? 그게 지금 실질금리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정도, 연말 정도까지는 적어도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이게 미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미국 물가가 2% 정도까지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금리가 한 0.5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밀려 올라가는 거네요. 1.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5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0에 가깝게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사실 금융시장 안에서도 약간 긴축의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게 그 갯만큼 매우니까 금리는 더 뜬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이제 커버하고도 조금 더 실제로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라서 금융시장은 실질적으로 약간 긴축의 어떤 반응들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돈을 푸는 양을 줄이거나 연준 의장이 코멘트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금리 수준이 이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아마 자산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준 에서는 아마 그거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면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준 에서는 어쨌든 스무스하게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연준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완화적인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 자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긴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약간 노이즈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안에서는 중국이 일단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르다 보니까 약간 부분적으로 통화 정책을 유동성을 조금씩 조절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담보대출도 좀 줄이고 네. 익스포저도 지금 제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유동성을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도 지금 어느 정도는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대출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조금씩 두고 있고 연말에 시중은행들 신용대출 규제했던 거 다 풀었나요 이제? 아직 안 풀었죠? 네. 아직 안 풀었어요. 아마 그렇게 금방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일단 본움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관건은 작년에는 일단은 대규모로 유동성을 확 풀고서 이렇게 띄우면서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의 신규 유동성이 제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 펀더멘터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펀더멘터리 회복되는 과정 안에서 그러면 중앙인들도 이제 보면은 의견들이 아마 조금씩 긴축이 필요하지 않냐 아마 이런 목소리들이 내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선 연구위원도 채권 분석을 한 지 꽤 오래되셨을 거고 저도 채권 시장을 본 게 한 20몇 년 됐는데 간헐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랐던 경험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는. 그래서 막 와 재앙이다. 예를 들면 2018년도 초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 많이 올랐고 그때 주가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달 안 가더라고 계속 빠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다 양치기 소년이 됐잖아요. 지금 한 10년 이상.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론을 피는 분들은 거의 100의 99는 채권 금리를 얘기하면서 신중론의 이론적 근거를 세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머니무브, 금리 상품에서 주식으로 오던 게 멈추고 오히려 역방향, 역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거품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말 금리가 그렇게 오를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리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들이 주식시장의 북락을 보면서까지도 그 금리를 그냥 놔두겠냐. 이런 연준이죠.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금리가 계속 거의 10년 이상 하락을 해왔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됐던 제일 큰 배경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왔던 거가 첫 번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로금리가를 떨어진 다음에는 채권 매입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장기 채권을 또 매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금리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했던 것 같고 재정 정책을 그렇게 많이 펼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책 대응으로서 가장 달라진 거는 금리나 더 이상 할 여력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바로 적자 재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적자 재정을 펼치면서 가게 되면 아주 긴 시기에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비율하고 소비자 물가하고 크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번에 지금 미국은 GDP 대비해서 올해까지 한 마이너스 20% 정도 GDP의 한 20%에 해당하는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하는 거고 한국도 5% 정도 그 정도의 적자 재정을 원래 4%가 딱 금기되는 그 라인이었는데 넘어가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어떤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좀 지키려고 했던 선 같은 거는 지금 다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으로 지금 완전히 넘어갔고 실제로 돈을 그냥 푸는 쪽으로 간 거라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1% 초반 숫자 자체는 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물가는 이제 1% 중반 정도 그래서 숫자 자체는 낮은데 이게 꾸준히 상승하는 방향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이제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 가까이까지 오르거나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긴축의 강도를 강하게 중앙은행이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조금씩 숫자가 높아지는 그 국면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금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인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거나 긴축적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완화적인데 이게 긴축 모드로 전환하면 뭔가 문제는 생기는 거잖아요. 긴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확장 재정의 폭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오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두 가지잖아요. 물가 오를만한데 물가 한 번도 안 올랐잖아요. 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물가 아예 그냥 젖은 낙엽처럼 붙어 있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이 정도 되면 중앙은행이 뭔가 스탠스를 바꿀 만한데도 조금 주식이 빠져버리면 아예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 두 가지가 다 틀린 거잖아요. 임의성 연구위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채권 시장을 전망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 오류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물가가 오를까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유통의 혁명이라든지 소비를 줄이잖아요.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소비를 해야 되니 내 저축 가지고 어떻게 사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가가 정말 옛날 개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깨져버린 거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온라인 소비 들고 그다음에 어떤 생산의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아졌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여전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몇 가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물가가 2%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연준이 항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씩 버블을 정리해 주기도 했고 한 번씩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연준의 스탠스는 인플레이션을 한 2% 중반까지는 용인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가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저렇게 작정을 하고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생각이 그것이 과거랑 좀 달라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전혀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정부가 적자재정 편성한 게 GDP 대비 10%가 안 됐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큰 위기였고 GDP의 훼손은 이번 코로나 때보다 훨씬 컸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거의 금리인하랑 채권 매입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실물경제에 돈을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본원 통화하고 예금성 현금이 M2라는 계정으로 잡혀 있는데 본원 통화라는 건 화폐 찍어낸 실제 손에 잡히는 화폐에다가 그게 M1이고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단기 예금 그게 이제 합쳐진 게 M2고 이제 M2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고 적자재정 편성해서 돈을 실물경제에 제공한 거가 현재로서는 현금성 자산, 예금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직 실물경제 안에 돌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백신이 일반화된다든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위축이 경제활동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럴 때 한꺼번에 훅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보조금 받고 했을 때 실업 문제도 있고 내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예금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받은 돈을. 그리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간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경제활동이 좀 정상화가 되면 예금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소비로 가거나 특정 자산시장으로 몰려가거나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시점이 언제냐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점과도 맞물릴 것 같아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좀 다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선 연구위원이 분석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채권 매니저들이잖아요. 채권 매니저. 주식 펀드 매니저도 있고 채권 펀드 매니저도 있는데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큰 자산을 운용하시잖아요.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어쨌든 채권의 수익률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시장 내에서 그렇죠? 채권을 사자는 사람들이 많으면 채권금리 빠지고 채권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공급이 느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정책을 하니까. 그런데 그동안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예금으로 가 있다는 건 채권의 매수 여력도 그만큼 늘어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또 다른 장기 투자자들의 채권 비중을 감안했을 때 오케이 찍어. 조금만 높게만 찍어줘. 내가 충분히 사줄게. 이럴 정도로 대기 매수 굉장히 많지 않아요? 채권 매니저들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꼭 사야 되는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 매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적자국체를 발행하는 이슈가 그냥 일회성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기 매수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추경이 3차, 4차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발성 이슈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 올해도 적자국체 더 발행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위원이 보시는 2021년 미국 국채금리, 한국 국채금리의 상단 밴드가 어디까지입니까? 미국 10년은 백신 개발이 정상화가 돼서 경제활동이 여름부터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미국 금리 인상 시점도 2022년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 10년은 연말 정도의 1.5% 정도의 상단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연말로 갈수록 높아진다. 연말로 갈수록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전제는 백신 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여름부터는 정상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0년 기준으로 1.85에서 1.90 정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네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미 많이. 1.2구잖아요, 지금. 네, 지금 작년에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국은행이 이번에 경기 회복이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1.2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기준금리까지 인상한다고 한다면 3년이나 10년이나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한국은 그 정도가 상단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채권 분석가들이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군요. 금리 상품 수익률에 관한 그래서 1.5%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은 1.5% 사실은 그것까지 이미선 위원이 그러니까 주식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얘기 안 하시는 분이니까 0.5% 오른다고 주식이 상대적인 매력도 확 폭락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도 추세이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계속 올라갈 것 같다면 주식을 사지 않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주제에 대한 얘기는 다른 분석가를 모시고 왜냐하면 그건 주식의 영역이니까 해보도록 하죠. 아 전쌤이... 제가 이번 코너는 출연료 안 받을게요. 한 게 없어. 아니 얼마 된다고 코너별로... 뭐라도 좀 알아듣고 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한테 사실 제일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을 보면서 자꾸 동공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저 인간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첫 쓸에 외보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어쨌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공부해서 올게요. 자 하나금융투자의 채권 베스트 아날리스트 이미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